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으세요? 최근에 미국의 고용보고서를 비롯해서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면서 기업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레이오프, 해고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계속 줄이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그에 대한 영상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폴 춘지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 링크를 이 영상 하단에 같이 걸어둘 테니까 고정 댓글로 한번 꼭 꼼꼼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코로나 시절에 특정 부분에서 너무나 많이 고용된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로를 좀 돌려보면 저도 기억이 나는데 코로나 때 정말 사랑 구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코스코나 타겟이나 월마트도 보면 물량을 제대로 비축하지 못해서 팔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기억나시죠? 그때 롱비치 항구라든지 LA 항구에 배가 둥둥 떠 있는데 그 선적해 있는 물량을 끌어내릴 사람이 없어가지고 군대까지 투입해가지고 작업을 했던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기업들도 재고들을 엄청 많이 쌓아놨고 결국 그게 나중에 발목을 잡히기도 했고 땡처리도 했고 한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을 구할 수 없다 보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오버 인원을 뽑은 거예요. 그들이 지금 너무 많이 뽑은 일자리 수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첫 번째고요. 그러면서 해고를 발표한 회사들이 픽테크들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UPS나 스포티파이나 어저께는 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AI가 무섭도록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단순 지치지도 않아 단순 웨어하우스에서 패킹하는 로봇 제가 쇼치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미즈노를 쇼치 영상이 있거든요. 그쪽의 일자리들이 급속도로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AI빨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면 원래 여러분 미국에서 엔지니어 잡들은요. 정말 해고도 잘 되고 또 잡도 쉽게 구하고 이직률이 정말 많은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쪽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 서비스 업종은 여전히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사람을 구하기가 되게 힘이 듭니다. 서비스 업종은. 그리고 반드시 해고가 경기 침체라든지 경기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이 영상, 이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목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지만 일단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경제 전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폭넓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런 질문들 가끔씩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찾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